그 유명한 고대 수학자인데 유클리드라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분의 제자 중에 소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집트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죠 그가 유클리드 밑에서 공부를 배울 때인데 그가 왕자이지만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에게는 이 수학이 너무나도 괴로운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유클리드의 입에서 지금까지 이르기에 수천 년을 두고 전해려오는 그 유명한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배움의 길에는 뭐죠? 왕도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의 길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가 왕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충성하는 사람들이 멈추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읽어야 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도록 기도의 자리를 세우며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경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그 진리의 길이 예수님인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알면 구원을 알고 경험하고 생명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구원의 말씀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밖에는 없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왜 진리인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 스탠니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인도 오지를 선교할 때 일어난 일인데요 너무나도 울창한 숲속에서 선교를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로 가도 저길로 가도 마을을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숲속을 헤매다가 마침 나무를 베고 있던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죠 내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원주민이 길을 가르쳐 줄 생각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는 것을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다 지었다는 거예요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주민은 선교사님 보고 쫓아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가 따라 나서긴 하지만 주위가 너무 깜깜하고 길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원주민이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을 따라서 나왔을 때 결국 마을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왜 주님이 길이신지를 왜 진리이신지를 생명인지를 깨닫고 이제 무릎 꿇고 그 주님께 다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됨을 경험하고 주님만이 진리의 길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예화가 말씀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릴 때 마을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내가 가지는 생각 내가 가지고 가는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으로는 구원의 길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아무리 울창한 숲이라도 원하는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분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 길에서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문제되어지는 것들, 어려움들, 힘듦이 경험되어질 때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실로 경험하고 난 후에 나의 인생을 철저히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따를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없는 삶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와 관계성이 없는 삶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주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며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고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아버지께서 그 길의 해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지금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직 주님만이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면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더 깊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새로운 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 속에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과 새 언약의 핵심이 본질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방법이 모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제사를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죽음과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과 그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소 안에는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죄를 짓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갔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갔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발에 묶인 끈을 끌어서 시신을 바깥으로 끌어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 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도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절에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중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왜 지성소인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것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로 생각하면 좀 쉬워요 성소는 Holy Place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휘장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지성소는 Most Holy Place예요 더 거룩함이 있대요 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언약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Most Holy Place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더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즉 새로운 살 길은 바로 지성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제로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난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스 기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 그것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의 문을 여셨다고 하고 그것을 주님의 육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죄를 지었던 인간이 주님으로 인해서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장 거룩한 길이 열린 것이라는 것 사망을 이기고 초월하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이 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지성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홀리 템플이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이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다 지성소의 삶을 살고 지성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제 대세사장의 이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고 그곳에 몸도 정결한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의 길에서 지성소의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성소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근원 대신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성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님 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주님께서 여셨던 십자가의 길과 지성소의 길이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질 이 생명의 길 우리가 가지는 이 살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뱉고 때리고 그 다음에 홀딱 벗겨져서 십자가에 몸 박히는 그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육체를 열어서 십자가의 새로운 살길을 나를 위해서 한 것을 믿고 경험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지성소의 삶 이 새로운 살길이 경험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현실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받고 승리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의 기도를 듣고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를 위해서 간구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온전함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거룩한 길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성소의 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받는다는 것 새로운 살 길은 새 언약의 길이 되어집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밑붓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약속하신 주님은 밑붓이 돼요 신실하시대요 약속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것 믿음으로 받으면 그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이 내 것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문 그 생명의 길을 여사 땅을 깨닫고 인정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지송소의 길을 걸으며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런 모습을 띄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주님의 주신 이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가지며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삶은 내 삶을 돌보고 사는 삶이죠 그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삶은 서로를 돌보는 삶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선함을 이야기하고 선액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복음의 사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세상의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붙잡는다가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서로 돌보며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피로 선한 양심 되었으니 착함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믿고 착하게 선하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그 삶의 모습에 악함이 있다라면 삶의 행함이 주님으로 선해지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한다라면 그 죽은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은 외려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하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feel good 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그 보혈의 피로 선함을 회복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사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십자가의 길과 지성서의 길과 새 언약의 길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늘 찬송하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그 십자가의 삶 지성서의 삶 새 언약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선함을 주님의 선함을 가지고 또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결정한 삶이 고난이라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그 마음에 풍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려 그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가진 생명의 길로 들어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흥청망청 막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약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에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을 나눌 때 그 나눌 때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드리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나누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제사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나눔의 제사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되시며 모든 이 피조물들의 창조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면 또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시험이 들지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지칠 수 있으니까 살살해라 라고 하며 나도 당신처럼 다 해봤던 것들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섬기고 봉사했던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왜 사람을 향한 마음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시작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왜 그 끝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그 모습 때문에 좌절돼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셨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처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왜 주님께 등을 돌리려 하십니까?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다라면 오늘 본문 그 마지막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 2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험에 들지 말고 모의기 힘쓰라는 말은요 그냥 모여서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금의 생명이 태어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살길, 십자가의 길, 지송서의 길, 새 언약의 길 이것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보금, 이 보금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할 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신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모이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힘 대고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온다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함께 가는 길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매를 세우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며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며 한 몸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되는 거듭남이 경험되는 것들 새로운 그 살 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입술로 증거하게 되며 새로운 살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에 우리의 신경을 집중시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 그 생명의 길을 소유하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의기를 힘써야 되고 서로 돌보기를 힘써야 되고 선행을 하기를 나눔의 삶을 하기를 서로 권면하며 실천해야 되고 이 십자가의 길과 지성소의 길과 새 언약의 길과 그 삶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함께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새로운 살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지성소의 길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새 언약의 길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